이재현의 뉴스 정면승부 4부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순서죠. 화요 천막회 순서인데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쟁점 또 법리적인 논쟁거리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태원 현장에서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좀 넘어서 경찰청에서 당시 이태원 현장 사고 현장 주변에서 119로 신고한 내용들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고 4시간 전부터 6시 좀 지나서부터 압사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이후 11 차례 112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이 대응한 것은 4번밖에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신고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현장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총래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제가 보니까 오늘 공개된 녹취록을 보니까 사고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부터 사고 바로 직전인 10시 11분까지 열매 통호의 전화가 112로 신고 접수가 됐던데요. 이게 뭐 지금 사실 3, 4일 동안 주최 측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민간 행사라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사실 변명 아닌 변명들만 쭉 나왔었는데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상으로 보면 권한과 가능한 조치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혜가 강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와 비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2가 신고 전화를 열 몇 통이나 받고서도 사실상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해봤는지 그리고 경찰 조직 내에서 변명과 지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한 흔적이 있는지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이 거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매우 부적절했다.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은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지금 11차례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현장 상황이 혼잡스럽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4번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4번 출동을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마도 제가 볼 때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그런 모델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119 신고 체계 시설이 체계에서만 가동이 되고 상부에 보고가 안 돼서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상부에 보고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현장을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동을 했다는 거 보면 현장 가서도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유선전화 정도로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3, 4일 전에 사자연합 대책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 구청, 역장, 상인연합회 사람이 했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그게 있으면 그 지역에 군중이 모여들 때 동선 체크 같은 걸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방통행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거기 어디에도 보면 다중이 모였을 때 대응 조치를 논의한 흔적이 없고요. 무슨 쓰레기 문제, 마약 문제, 코로나 관련 방역 문제 이것만 얘기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신고 접수 내용상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돌아온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형사적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게 명백해 보이고요. 첫 번째 112 신고부터 압사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황을 가장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정도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면 경찰은 당연히 과소 현장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경찰의 의무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전에 어떤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고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법 5조에 의해서 긴급 조치를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조항을 정해놓았냐면 당연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게 과용되거나 남용되면 신체 자유라든가 거주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를 이 법에 정해놓은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위험 상황이었으면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10시경에 실제 압사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보면 경찰 아무런 조치도 실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는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사퇴 보고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보고 안 됐을 리도 없는데 왜 그 일발로 처음 하신 말씀이 경찰이 배치가 됐더라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응이 나온 게 지금 이거에 비춰면 너무 충격적인 거고요.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여집니다. 신고 녹취록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보고가 당시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에서야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적어도 오늘 이전에 이런 상황 확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경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질문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상규명을 해야 될 핵심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이고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전국민 어떻게 보면 집단적 트라우마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당국자의 태도가 국민들의 상처를 또 피해자나 유족들의 상처를 더 키우고 있다. 지금 참사가 일어난 것은 토요일 밤 10시 30분으로 30분경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112에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게 오후 6시 34분인데 이 신고 내용을 보면 지금 통제 좀 해달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무도 통제를 안 한다.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를 해서 사람을 좀 뺀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 다니고 있다. 이런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게 6시 34분이에요. 이때부터 상황이 심각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8시쯤에 들어온 신고도 지금 사람들이 넘어지고 난리가 났고 다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상 찍어놓은 것도 보내드리겠다라는 신고 접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도대체 경찰이 한 게 무엇이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장혜영 의원이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올린 내용이 국정조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원장님. 일단 오늘 제가 볼 때 경찰청장께서 사과하면서 책임금형 과정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하고 그다음에 112 신고센터 중심으로 감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이면적인 느낌은 이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봐요. 이게 이제 경찰 조직이 동맥경화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사태가 심각하다는 데 대한 경찰 시스템 전체의 공유 경험이나 혹은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국가의 애도 기간이 토요일까지 아닙니까? 토요일까지인데 지금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는 거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시점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볼 때 수사라든가 책임규명이라든가 그때 제의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됩니다. 조 변호사님. 시점 문제는 부원장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논의도 시작하는 것도 빠르다고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국가 애도 기간을 정했지만 그 사이에도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사태의 진상규명과 수습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이고 여야가 협력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수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의 내용을 보면 그 현장에서 실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직전의 상황 중심으로 현장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책임 있는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또 경찰의 책임 문제가 함께 수사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어도 사고 발생하고 3일 동안 정부 또 경찰 또 용산구 서울시가 보인 태도를 보면 단 한 번도 명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에서야 이제. 오늘 했죠. 그런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초기에 이 정부라든가 지자체 등이 이 사건의 불똥이 튈까 봐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게 역력해 보이거든요.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경찰 내부의 감찰이나 수사만으로 진상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국장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깊은 유감을 표하는 사과 말씀을 올리긴 했는데 사실 소방청장도 그렇고 경찰청장도 그렇고 이번 참사와 관련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국민들께 적절한 사과 발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에서야 이루어졌다는 점 여기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책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국민의 정서와 반대로 가는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이게 이분들의 소양인고 자질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던져서 일하고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도리죠. 고위공기자의 도리고 지나서 며칠 지나서 내가 국민의 정선을 살피지 못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것도 참 낯덩없고 보기 민망합니다. 이거는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대표해서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고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송구설은 자세부터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경찰이 119에 신고된 접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목격자를 44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고 CCTV, 52개의 CCTV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목격자 사이에는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을 찾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이 사고의 원인 조사 방식,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대형 참사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조사나 수사가 우선되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현장의 CCTV도 확보해야 되고 현장 주변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실제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어떤 원인이 개입돼 있는지 최종 단계에 대한 어떤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사이긴 한데요. 경찰 수사가 지금 이 부분에만 너무 집중돼 인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언론이 이런 부분을 묻기 때문에 답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와 같이 무슨 토끼띠 머리띠와 같이 어떤 특정 사람이 사망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수사 브리핑이 이루어지고 그게 보도가 반복되고 그게 SNS상에서 마녀사장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프닝 것이 이분 결국 교통 이용 내역 보면 사고 발생 이전에 현장을 떠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수사가 이런 식으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고의 책임인 것처럼 비춰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요. 수사는 하되 이렇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의 내용이 하나하나 공개되는 방식은 지향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셨던 분들도 일찍 현장을 이탈했든 아니면 다행히 사상사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사 상황에서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더해지면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는 대단한가고 이건 치유가 어려운 상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오히려 책임 규명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112 신고라든가 경찰의 대응 문제 지자체의 책임 문제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 사항의 책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냉정하게 어떤 수사 상황이 알려지고 브리핑돼야 되는데 지금 현장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의 무슨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내용의 수사 상황이 발표되고 이런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응 참사가 일어나는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참사를 유발한 그런 원인을 찾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중계되듯이 언론에 보도되는 이 상황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니, 뭐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 그 사건과 그 당시 자료가 cctv하고 sns에 공유된 동영상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cctv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특정해서 살펴보기가 사실상 이거는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힘들고 그래서 목격담 중심으로 가는 건데 이게 뭐 제가 볼 때 의미 있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결과를 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조변의 의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항과 관련된 사전 조치, 사후 조치, 행정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밝혀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국민적 슬픔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나온 얘기가 사고 현장에 해밀턴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법 증측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사고를 키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그게 아마 한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중대대의 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냐라는 검토도 되고 있는데요. 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불법 시설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 부분 때문에 밀집에서 이동 동선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그 호텔 측의 책임과 함께 감독청인 용산구청의 문제 또한 같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제 오늘 설치된 게 아니거든요. 행사 때문에 설치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명령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 보니까 이행 강제금 받내고 계속 둔 결과로서 이 사고로 이어졌거든요. 네. 조은정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중대시민제라는 게 보통 이제 도로시설물상에 부적절한 공용도로시설물상에 부적절한 뭐 이런 시설 등을 통해서 피해를 끼친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도로미터가 4m인데 그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1m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강력한 병목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후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다툼도 있고 처벌 대상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언스 하나만 기억해요 1호 2둘둘 앞번호도 뒷번호도 1호 2둘둘 대리운전 1호 2둘둘 1호 2둘둘 1호 2둘둘 1호 2둘둘 하나만 기억해요 1호 2둘둘 대리운전 1호 2둘둘 너 이름이 뭐니 내 걱정 덜어준 너 대체 이름이 뭐니 셀메드 너 천연 맞니 천연성분 비타민 셀메드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만나는 천연주의 비타민 셀메드 양희은의 천연 비타민 셀메드 본광고는 식품광고입니다 기사님이 좋아하는 우티특시 우티 폐차가 자유로운 우티특시 우티 기사님들 부자되는 우티특시 가맹수수료 제로 호출료 100% 지급 검색창에 우티 기사 모집을 검색하세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맹택시 운행권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지식산업센터가 옵니다 안양 박달 거대한 변화의 시작 KTX 광역역과 수도권 광역교통인프라 제조 맞춤 드라이브인 특화 설계에서 공간 맞춤 라이브 오피스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대표주자 에이스건설 시공 에이스프롬 11월 오픈 1600-9776 당신의 집은 어디까지인가요? 포레나 평택화양에선 새도시 화양지구의 중심생활권까지 집이다 초품화로 완성된 교육인프라까지 집이다 이것이 포레나 평택화양이 생각하는 가장 상식적인 프리미엄 포레나 평택화양 031-309-0995 한화건설 이전에 뉴스정면승부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5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